네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은 숫렬과 다른 점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n개 까지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알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차이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씁니다 ncr 문제 푸는 방식의 공식은요 r팩분에 npr 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팩토리를 알기는 알아야 돼요 이해했죠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4ce 요 그럼 2팩분에 4p2죠 됐나요 자 그러면 2팩은 아까 제가 2 곱하기 1 이해했나요 4p2는 4로 시작해서 4부터 2번 곱하기 4 곱하기 3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답은 5c2는 약분하고 2 3은 6입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5c2 한번 가볼게요 5c2도 2팩분에 5p2에요 2팩은 그대로 2 곱하기 1 적으시고요 위에꺼는 5부터 2번이니까 5 곱하기 4죠 그렇죠 약분하시고 5 2 10 됐나요 됐나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럼 연습 한번 더 해볼게요 3c2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3c2를 풀어라 이렇게요 자 그럼 여기는 2팩분에 3p2 라서요 2 곱하기 1 그리고 3부터 2번 3이 없어지고 답은 3 됐나요 자 그 다음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 한 번만 더 할게요 7c3이요 3팩분에 7p3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적으면 되고 7p3은 7부터 3번 그래서 7 곱하기 6 곱하기 5에요 되겠나요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고요 3 2 2 됐죠 네 그래서 답은 35입니다 되겠어요 네 자 이게 이제 조합이고요 자 그럼 이제 숫렬과 조합을 비교만 하고 다 끝낼게요 자 숫렬은 문제에서 만약에 한글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숫렬은 회장과 부회장을 뽑아라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상관이 있어요 순서가 필요합니다 a가 회장이 되는 거랑 b가 회장이 되는 거랑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니깐요 근데 조합은 그냥 임원 3명 혹은 대표 2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되던 간에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죠 되겠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10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아라 자 이거는 10p 이에요 됐죠 여기 그 조합에 넘어가면요 10명 중에서 임원 3명을 뽑아라고 하면 10c 3이고요 대표 2명을 뽑으라고 하면 10c 입니다 되겠죠 되겠죠 만약에 이제 줄글로 문제가 나온다면 한 요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되겠죠 자 그러면 연습하시고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오픈채팅 보내시던지 아니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 드릴게요 자 파이팅 하세요 자 파이팅 하세요 안녕 만 diret